아 무서워서 고민하는구나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었어 아니야 유나 없이 뭐하러 타 유나가 타? 내가 타지 여기서 그냥 쉬다가 밥 먹으러 하자 아니 오빠 타고 와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전문가품 해봐야지 너 없이 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유나가 안 타는데 내가 뭐하러 타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야 이거 사랑의 힘인데 이거 진짜 그렇지 유나 준비됐구나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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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유나 서유나 또 저기 큰 결심 한 거야 오빠랑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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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We are ready Let's go Let's go Come on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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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타는구나 우와 어떡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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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아 유나 뛰어야 돼? 뛰어야 돼 잠깐 뛰면 올라가 유나 가자 가슴이! 더 빠르게 하나 더 시티! 가요! 간다 간다 간다! 뛰어뒤어 뛰어뒤어! 뛰어뒤어 뛰어뒤어! 뛰어뒤어 뛰어뒤어! 뛰어뒤어 뛰어뒤어! 오케이! 오우! 오우! 좋지? 유라 좋지? 재미있지 재미있지 오우! 여기를 잡아 위혜를 여기를 잡아 꼬이니까 남자면 저 거꾸로가 사야하고 형탁이야 사야는 막 좋아하고 얘는 엄청 좋아하고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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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라 잘한다! 오우! 오우!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빠 근데 좀 멋있다 멋있지 멋있지 진짜 멋있지 제 팔에 힘 줘봐 이 아저씨가 잠깐 재미있게 하는 거 살짝 까뜨리거든 너무 놀라지 마 다리를 살짝 담가주거든요 재밌게 하려고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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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예쁜데? 예뻐! 예쁘지? 야 이거는 못 잊지 내가 못하는 걸 용기를 내게 해 주는 그렇지 아 사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동한 오빠는 유나한테 새로운 하늘 높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유나는 또 오빠로서 결심해 주고 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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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손은 돌자 드러내다가 윤호! 오우! 손 났어요 여행 손 났어요 여행 손 났다 오우! 빠져나 봐 이제 뭐? 후! 빠진다 오우! 오우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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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우울해 그냥 맞아 오! 아악! 아악! 으악! 岩! 오우! 오! 방금 너무 스윗했어 아니 근데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돌면서 유나 괜찮은지 확인하는 걸 너무 멋있었어 쉰킹니다 그러니까 살짝 뒤에서 약간 눌른 것 같던데? 유라가 하나도 안 젖었더라고 유라씨 머리 안 젖었네 나 저거 탔어! 나 제트스키가 계속 뒤집어지는 거야! 그러니까 베트남 분이 내가 중국사임자국 중국어로 올라와! 올라와야 되는데 대답을 허가면서 한국사람이야! 제트스키가 3번 뒤집어졌어 추억이잖아 웬일이야